도전! 메가 퀴즈쇼! 어떻게! 메가 공무원에서 상품 준대! 자, 어떻게 입니까? 어떻게 입니까? 자, 요런 거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은 한국인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한국인입니까? 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겠다? 공무원이 될 거야, 그러면 그래도 보통의, 평균의 국민들보다는 국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 스테이지 1부터 3까지 제가 공무원 시험에 나온 어휘들을 쏙쏙쏙 뽑아서 퀴즈를 만들어놨어요. 자, 그럼 어떻게! 가서 상품 타야지! 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전! 메가 퀴즈쇼!